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핫키워드즈에는 바로 이 노래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이것을 한 잔 걸치고 헤어진 연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노래죠. 바로 가수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소주 한 잔도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올랐던 술값이 올해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 소주 한 잔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는 걸까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미 소주와 맥주 가격이 최고치로 오르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소주 가격이 1년 전보다 7.6% 맥주는 5.5% 올랐죠.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여서 이미 많은 이들을 함순시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올해는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매해 오르는 셈이네요. 이번에 인상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소주의 경우 원가 부담 때문입니다. 소주는 주정에 물과 감미를 섞어서 만들죠. 그런데 국내에서 주정을 독점 유통하는 업체가 지난해 주정값을 10년 만에 7.8% 올렸습니다.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왁화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지난해 한 주정 회사의 영업이익이 60% 이상 감소할 정도여서 주정값은 올해 또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병 공급 가격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도 같은 이유로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맥주는 세금 탓이 더 큰데요.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을 세금은 지난해보다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됩니다. 세금 인상은 주류 회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2021년 주세가 0.5% 올랐을 때 업체에서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고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럿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출고가에 따른 체감 상승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출고가가 오르면서 편의점과 마트에서 오르고 식당에서는 그보다 더 오르는 나비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식당에서 파는 소주의 경우 병당 6천원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소주 한 병 출고가가 85원 올랐는데 마트와 편의점 판매 가격은 100원에서 150원, 식당에서는 5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식당에서 병당 5천원에서 7천원대인 맥주 가격도 병당 6천원에서 8천원대로 오른 경우가 많았고요. 주류 업체들이 언제 얼마나 올리느냐에 달렸는데 고민이 참 클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주류 업체들은 출고가를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는 만큼 고민이 더 큰 겁니다. 하지만 올리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제는 동료에게, 친구에게 오늘 맥주 한 잔 어때? 가게에서 사장님 소주 한 병 주세요라는 말조차 쉽게 할 수 없는 걸까요? 비싸진 소주와 맥주, 그 맛은 더 쓸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